안녕하세요. 오늘의ie. 그지? 제주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. 어디있어?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있을까? 많이 먹었을까? 다 먹었을까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짠 곰돌이 케이크를 먹어볼거에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먹기 너무 아까운데 한번 먹어볼께요 위안에 곰돌아 닭이 크림치즈가 있는데 안에 세가지 맛 크림치즈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여기는 닭이인가봐요 우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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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iwanese 오우 오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그렇네요 겉에가 초콜릿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네요 뭐야 뭐야 헛 엉망진창 됐는데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안에가 가자랑 같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안에가 가자랑 같이 오 미안하다 콩보라 셋 어라 오 오 안이 텅텅 비었네요 이거는 꼬리가 너무 귀여워요 발랄해요 오리는 초코맛이네요 이 다리도 초콜릿 달걀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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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딸기잼 크림치즈들이 막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렇게 됐지만 초콜릿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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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